음악 지난 5월 19일 동두천시 시립도서관에서 나는 동두천지역 작가입니다 강연 2탄 김개미 작가와 함께 읽는 동시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김개미 작가는 제1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제1회 권태흥 문학상을 받은 시인으로 쉬는 시간에 똥싸기 싫어, 오줌이 온다 등 다양한 동시집으로 유명합니다. 김개미 작가와 함께 읽는 동시 강연은 동시집 오줌이 온다를 교육생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동시집 오줌이 온다의 동시 5편 벌레가 되면, 구름은 아래에, 혼자 가다가, 별의 매력, 악어가 일광욕을 마칠 때를 함께 읽고 서로 시에 대해 느낀 점과 궁금한 부분을 나누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동두천지역 작가입니다 강연 3탄으로는 오는 6월 16일, 이강석 작가가 한결자로 삶을 리셋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